지난 에피소드에서 살펴봤던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의 밸런스 시트를 보시면 여기 맨 위에 갭 아카운트라고 하는 것이 하나 보여요. 갭 아카운트는 뭐냐니까 갭은 표준 은행 계정입니다. 글로벌 오토너머스 뱅크에요. 그 부분을 살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닛 갭 글로벌 오토너머스 뱅크 아카운트. every 밸런스 시트. every 밸런스 시트는 has a 필드 named 갭 뭐죠 갭 아카운트 그러니까 모든 엔터티는 하나의 갭 아카운트를 가진다는 거죠. every entity one 갭 아카운트 그리고 우리 시스템. 우리 시스템의 표준 통화 전자유권을 구성하는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잖아요. 이 파이낼 스테이트먼트는 이 파이낼 스테이트먼트 뭐라고 해야 되나 is a standard form 입니다. standard form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국적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나라의 194개 국가 모든 국가의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표준적인 폼 이야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그 말은 반드시 표준화폐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should be recorded by 표준화폐 standard crunch 뭐예요? 이게 abc 잖아요. as a factor cryptocurrency 입니다. as a factor cryptocurrency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문제가 생기느냐 한국의 홍길동과 미국의 트럼프가 서로 거래를 하게 되면 한국은 원화로 기록을 하고 얘는 뭐예요? 트럼프는 달러로 기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 일본의 누구 나카무라도 참여하고 중국의 왕수방도 참여하게 되면 어느 하나의 거래를 4개의 서로 다른 통화로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양식은 똑같단 말이에요. 재무제표 양식은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건데 간단한 방식이 화폐를 추상화한 화폐를 추상화한 표준화폐로서 기록을 하고 모든 표준화폐는 실시간으로 all 표준화폐죠. 표준화폐 standard currency can be converted converted to any 비아트 크렌시 어떤 국적화폐로든 converted 될 수가 있습니다. in real time 이거 실시간으로 하는데 어디에 따라서 according to foreign exchange markets 환율이죠. exchange rate exchange rate 그래서 기록은 표준화폐로 합니다. 기록은 표준화폐로 하는데 기록은 그러니까 financial statement 는 홍길동의 재무제표든 트럼프의 델타항공의 재무제표든 다 표준화폐로 기록을 하되 그런데 재미있는게 있어요. 재미있는게 뭐냐. 그러니까 홍길동이 자신의 재무제표를 열어보면 한국원화로 표시가 되고 델타항공이 자신의 재무제표를 열어보면 미국달러로 표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an entity can view view his or her its its financial statement in any currency type 표준화폐로도 볼 수 있고 내가 원한다면 실시간으로 중국 위안화 형태로 내 재무제표를 볼 수가 있고 내가 원한다면 일본 N하 상태로도 볼 수가 있고 원하는 어떤 형태의 피아터클런시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재미있죠? 이것도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갭어카운트가 하는 역할입니다. 지금 어쩌다보니까 어 밸런스 시트 잠깐만요 이게 어디로 갔나요 지금 엉뚱한데요 밸런스 시트에서 아 예예 맞습니다. 인히트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좀 헷갈렸네 자 밸런스 시트 항목으로 이용하고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though though all finance statement are recorded in standard currency 그죠? standard 크런시로 기록되지만 그죠? it can be they can be vie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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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any currency time currency 입니다. 이렇게 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었습니다.